그 다음에 로우컷 버튼이 있습니다 로우컷 버튼은 지난 시간에 하이패스 필터와 로우컷 같다고 말씀드렸죠 여기는 분명하게 지금 로우컷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이 로우컷을 누르면 자 EQ에서 보여드릴게요 EQ 화면입니다 EQ 화면에서 이 화면 보이나요 네 이 화면에서 자 로우컷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자 로우컷을 누르면 어 제 소리가 지금 상당히 바뀌었죠 지금 제가 어떻게 설정했냐면 400Hz 밑으로 되는 소리는 다 깎아버려라 라고 설정을 했습니다 로우컷 그 양을 설정을 했고요 이 버튼을 누르시면 내가 설정한 이 400이라는 그 주파수를 기준으로 그 아래 것들은 다 이렇게 커팅을 하는 화면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다시 이거 빼주면 로우컷이 안 된 상태 원래 그냥 플랫한 상태가 되고 로우컷을 누르게 되면 400 언더에 있는 소리들은 다 잘리는 거죠 소리가 지금 이렇게 맹맹한 소리가 납니다 저음이 하나도 없는 근데 실제로 어 그때 저번 디지털 콘솔은 아날로그 아 죄송합니다 아날로그 콘솔은 로우컷 기준이 75호 정도 했어요 그래서 어 이 디지털 콘솔은 저 로우컷의 주파수까지도 만질 수 있는 겁니다 아날로그 차이죠 근데 어 75 정도에 놓고 쓰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제일 원래 소리를 해치지 않는 어 그 원소스를 해치지 않고 불필요한 저음만 깎는 제일 좋은 로우컷 포지션은 75호 입니다 아 또는 아니면 80 정도 예 80 정도가 제일 좋은 포지션 인데 그렇기 때문에 아날로그는 이 극 이 주파수를 만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그 80 또는 75에 고정돼 있는 거예요 그 디지털은 이 포지션까지도 만지실 수 있습니다 요 버튼으로 돌아가구요 또 여기서는 요 버튼으로 돌아갑니다 요렇게 돌아가고 돌아가고 그 다음에 그 이 값을 이렇게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요 버튼으로도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고 요렇게 로우컷 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주파수가 좋고 또 어떻게 쓰면 좋겠냐 그건 또 디테일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하구요 일단 로우컷 버튼 주파수 결정하는 버튼 자 요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게이트 컴프레서 파트가 있는데요 야 이거 어렵습니다 이거는 그 이번 시간에 다 설명드리기에는 너무 어려운 부분이라서 일단 이 디지털 콘솔을 아날로그만 쓰시다가 디지털 콘솔 처음 사신 분들이 이 게이트와 컴프레서까지 접근하시기는 쉽지 않을 거에요 그래서 일단 이 게이트와 컴프레서는 무시하자 어 세팅하시는 분들 일단 이거 누르지도 마시구요 뭐 보지도 마시고 볼 필요도 없고 이거 버튼을 누르지도 마세요 이 다 눌러놓은 경우가 있더라구요 이렇게 그냥 눌러놓으면 좋은 줄 알고 아닙니다 다 빼놓으세요 그냥 저 게이트와 컴프레서 걸려있으면 다 빼시구요 이거와 관련된 디테일한 설명은 다음 영상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EQ 자 이클라이저가 있는데 이클라이저 파트가 있는데 어 우리가 익숙한 거는 그냥 high middle low 잖아요 그럼 얘가 high고 얘가 middle이고 얘가 low냐 아닙니다 이 버튼들은 다 뭔 역할을 하는지 적혀있어요 밑에 gain이라고 적혀있고 frequency라고 적혀있고 q값이라고 적혀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이큐가 이거는 뭐냐면 이큐가 들어갈지 말지를 결정하는 버튼이 이거는 눌러야 됩니다 이거 안 누르면 큰일 나요 이큐 안 먹습니다 이거 안 누르면 자 여기 제가 이큐 화면을 좀 자세하게 볼게요 뷰 버튼을 눌러가지고 뷰 버튼을 누르면 이큐 화면이 나오잖아요 자 이큐 화면에서 제가 이큐를 한번 만져보겠습니다 이렇게 low를 깎아요 자 이게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죠 회색으로 이큐가 안 먹는 겁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low를 아무리 줄여도 아무리 줄이고 뭐 여기 q값을 늘려서 막 low를 다 깎아 쳐내도 전혀 소리가 안 바뀝니다 왜 저 회색으로 표시되어 있잖아요 이큐가 안 먹고 있는 거예요 왜 내 콘솔에 이큐가 안 먹냐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 있는 이큐 버튼을 누르셔야 됩니다 누르시면은 자 로고가 다 깎인 소리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다시 원상복구 시킬게요 원상복구 시키는 방법은 여기 밑에 보시면 리셋, 리셋 올 뭐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리셋 올을 누르시면은 리셋 올을 누르고 컨펌 여기 컨펌이라는 것을 캔슬이고요 캔슬이고요 리셋 올을 누르고 컨펌 요거 버튼을 예스라는 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내가 뭔 이큐로 뭔 짓을 했더라도 다 리셋이 됩니다 자 어쨌든 어 이큐버튼 눌러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그러면 하이, 미들, 로우가 있었는데 그게 어디 있느냐 여기 있습니다 하이, 미들, 로우, 미들, 로우 이렇게 4개로 있는데 어? 저번에 제가 3밴드라는 말씀을 설명 드렸잖아요 3밴드 어 지금 이거는 쉽게 말해서 4밴드입니다 하이, 하이, 미들, 로우, 미들, 로우 이렇게 4밴드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게 무슨 뜻이냐면 이큐를 만질 수 있는 포지션이 네 군데 있다는 뜻입니다 네 하이에서 한번 만질 수 있고 하이, 미들에서 한번 만질 수 있고 로우, 미들에서 만질 수 있고 로우에서 만질 수 있고 네 가지 포지션이 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로우를 컨트롤 하고 싶으면 로우부터 눌러야 됩니다 이게 계속 똑같은 얘기 반복인데 디지털 콘솔은 내가 하고 싶은 그걸 먼저 눌러야 돼요 자 채널을 눌러야 되고 그 채널에서 또 이큐에서 로우를 누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이걸 빼줘야지 비로소 로우가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아날로그 콘솔은 저번에 설명 드렸던 그 아날로그 콘솔은 로우가 있는데 그게 몇 헤르츠인지도 잘 모르겠고 하이가 있는데 그게 몇 헤르츠인지 잘 모르겠고 또 미들이 있는데 몇 헤르츠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실 그 콘솔 밑에 보면 숫자가 적혀 있어요 몇 헤르츠, 로우면 80 헤르츠, 미들이면 1kHz, 하이면 10kHz, 8kHz 이런 식으로 그 다이어리 밑에 조그만하게 글씨가 적혀 있는데요 디지털 콘솔은 그렇게 뭔가 정해진 포지션에서만 로우 값과 미들 값과 하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로우라는 이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그 주파수의 범위를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 프리퀀시라는 다이어리입니다 자 여기서 보여드릴게요 자 프리퀀시를 돌려보겠습니다 이렇게 돌리면 보이나요? 네 자 이렇게 돌리면 이 로우로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이까지 갑니다 이 로우라는 버튼이 눌려 있을 뿐이지 이게 지금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저 제일 밑에서부터 로우코 잠시 뺄게요 저 로우코 빼고 제일 밑에서부터 제일 위에 하이까지 이 주파수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말만 로우고지 사실 이거는 그냥 하나의 특정 포인트를 결정할 수 있는 버튼인 거죠 그리고 또 로우미들도 있잖아요 로우미들 제가 깎아볼게요 키워볼게요 로우미들 키웠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저 밑에서부터 로우미들 저 밑에서부터 하이까지 얘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미들도 마찬가지 얘도 이렇게 포지션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하이도 마찬가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 지금 방금 하이를 올렸더니 모양이 좀 다르죠? 기존에 있는 것들은 이렇게 산 같은 모양이 됐는데 이거는 좀 이렇게 위로 쭉 올라가는 모양이 됐는데 저 산 같은 모양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이도 하이도 산 같은 모양으로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어? 어떻게 바꾸셨어요 방금? 아까는 하이가 이런 모양이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볼록한 산이 산만이 됐잖아요 자 그게 바로 이 EQ 옆에 있는 모드라는 버튼입니다 이 모드를 누르면 모드를 이렇게 눌러보면 하이가 네 가지 버튼이 네 가지 모드가 있는 게 보이실 거예요 자 먼저 PEQ라는 모드는 이런 산 모양이고요 자 또 한 번 더 누르면 VEQ로 바뀌는데 거의 변함이 없죠? 기울기가 살짝 다릅니다 좀 그 산의 완만함이 그 보시면 PEQ가 제일 좁고요 그 다음에 VEQ가 조금 넓어지고요 그 다음에 하이 셀빙이라고 합니다 HSHV 셀빙이라고 하는데 하이 셀빙을 하면 저렇게 바뀌고요 그 다음에 하이컷을 해버리면 이제 로우컷 말고 하이컷도 있거든요 반대로 로우컷의 반대 개념으로 하이컷을 하이컷 모드로 쓸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이컷 모드로 쓰면은 소리가 이렇게 답답해지겠죠? 하이 로우밖에 저음밖에 안 나겠죠? 이렇게 아 아 아 저음밖에 안 나는데 하이컷 모드로도 쓸 수 있다 이렇게 모드를 결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는 로우도 마찬가지로 로우도 모드를 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 로우가 이 로우가 현재는 지금 PEQ인데요 한 번 더 누르면 VEQ 조금 완만한 산 또 한 번 더 누르면 로우컷 어? 아까 그 로우컷 있었는데? 네 아까 그 로우컷과 별개로 EQ에도 로우컷이 있습니다 이 로우라는 포지션을 로우컷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로우컷은 훨씬 더 많이 올라가요 아까 전에 그 여기 있던 로우컷은요 아까 전에 여기 있던 로우컷은 지금 올라가 봤자 400이 최고였잖아요 여기까지 밖에 못 올라가는 상황이었는데 지금 EQ에 있는 이 로우컷은 EQ에 있는 이 로우컷은요 저기까지 올라가서 거의 뭐 로우컷을 다 깎고 하이 맛나게 이렇게 샵샵 거리는 하이 맛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금 다르죠 어쨌든 이 로우컷 EQ에도 로우컷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로우미들과 하이미들은 하이컷 로우컷 셀빙 개념이 없어요 그냥 얘들을 눌러보면 PEQ를 쓸 거냐 VEQ를 쓸 거냐 이 두 가지밖에 안됩니다 하이 미들 로우 미들은 PEQ VEQ에서만 갔다 갔다 하고 로우와 하이만 컷 모드와 셀빙 모드 셀빙 모드 어떤 거냐면 아까 잠깐 보여드렸는데 로우 셀빙을 보여드릴게요 로우 셀빙은 이렇게 모양이 완전 컷은 아닌데 로우가 어떤 기준으로부터 그 포지션만 감사내는 게 아니라 그 기준부터 시작해서 그 뒤쪽까지 다 동일하게 동일하게 이렇게 감사되는 이런 그 모양이 셀빙입니다 이걸 셀빙이라고 그러고요 로우하고 하이는 셀빙을 많이 씁니다 특정 포지션만 딱 건드리는 것 보다는 로우랑 하이는 하이도 셀빙으로 바꿔볼게요 로우랑 하이는 이런 식으로 셀빙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그 로우하고 하이는 셀빙 모드로 많이 쓰고 그리고 중간에 있는 미들 두 개는 이렇게 특정 포지션에서 이렇게 산 모양이 되게끔 저렇게 해서 EQ를 만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 EQ 좋은 소리 만들어내는 법은 이것만 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것은 다음 시간을 미루고 어쨌든 EQ 작동을 이렇게 한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포지션을 찾아가지고 프리콧을 찾아서 이렇게 개인으로 줄이거나 또는 이렇게 키우거나 또 그리고 지금 산 모양이 좀 더 넓었으면 좋겠어 이렇게 말이 좀 넓어졌으면 좋겠다 싶으면 이렇게 Q 값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좁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넓게 할 수도 있고 이렇게 좁힐 수도 있습니다 이 Q 값은 이 저 산의 기울기를 결정하는 값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하이, 미들, 로우만 있는 그 아날로그 콘솔로도 제목 소리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지금 얘는 일단 밴드 자체가 네 개 있죠 하이, 하이, 미들, 로우미들, 로우 네 개 밴드를 가지고 있고 각 밴드마다 포지션을 다 주파수 포지션을 다 바꿀 수 있고 또 그 각 포지션 마다 쉐이빙을 쓸 건지 아니면 산 모양을 쓸 건지 결정도 할 수 있고 로우하고 하이 쪽은 미들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건 결정할 수 없지만 그 산 모양 상태에서 산의 기울기가 어느 정도 기울일 수 있을지 일단 P, EQ, V, EQ도 있는 반면 또 Q 값이라는 걸 이용해서 산의 기울기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이것만 해도 요리할 수 있는 내 목소리를 요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엄청나게 많아진 거예요 아날로그 콘솔 대비 어떻게 보면 근데 우리가 단순한 게 좋을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하이, 미들, 로우만 있으면 그것만 만져서 적당하게 소리내면 좋겠는데 이게 많으니까 더 머리 아프네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 만질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시간이 45분이요 네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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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습을 많이 하셔서 좋은 소리를 찾는데 사실 EQ는요 제일 적게 만지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로우를 이렇게 팍팍 깎고 미들로 이렇게 팍 깎고 하이도 이렇게 팍 깎고 이렇게 다 깎아 놓은 이런 EQ는 결코 좋은 EQ가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만 좋은 소리를 낳으면 다른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 이렇게 해야지 나는 듣기 좋던데 그러면 스피커 시스템 쪽이나 앰프 쪽이나 다른 쪽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절대로 이렇게 해서 좋은 소리를 낳을 수 없습니다 EQ는 최대한 안 손대시는 게 제일 좋고 주로 손대는 이유는 약간 약간의 톤 변화를 위해서 손을 대고요 그 다음에 하울링이라고 하는 거 피드백이라고도 하는데 피드백 포인트를 찾아서 그 하울링이 안 나게끔 스피커에서 하울링이 안 나게끔 좀 깎아 주는데 EQ를 활용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것들은 디테일한 공부니까 나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고 자 그 다음에 이 X32를 붙들고 제일 어려워하시는 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고 뭐 또 디테일한 건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설명을 마칠게요 그 이제 메인은 나게 했어 메인은 소리가 나는데 모니터의 소리를 나게 할 줄 모르겠다는 연락이 너무너무 많이 옵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처음 디지털 접하시는 분들은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모니터 소리 나게 하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시 처음으로 가서 라우팅에서 결정이 나야 됩니다 먼저 라우팅에 가서 여기는 자 모니터를 내가 1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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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갑니다 간 다음에 이제 아까는 메인을 했지만 다른 걸 해야겠죠 믹스버스 1 이라는 걸로 설정을 합니다 믹스버스 1 믹스버스 처음 들어보는 단어인데 어 이 디지털 콘솔은요, 특히 X32는 모니터 AUX라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믹스 버스라는 개념으로 모든 단어를 통일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버스가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나는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용어의 뜻은 있겠으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아날로그 콘솔에서 쓰는 그 AUX1, AUX2, AUX3, AUX4 이것들이 다 그냥 믹스 버스라는 개념으로 다 들어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믹스 버스를 16개를 쓸 수 있습니다. 여기 버스 1에서 8, 버스 9에서 16까지 16개를 쓸 수 있는데 기본 디폴트 세팅이 13부터 16까지는 이펙터용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제가 세팅한 게 아니고 이 콘솔 자체 디폴트 값이 그렇습니다. FX 1번부터 4번까지 리벌브나 딜레이나 코러스 같은 것들을 넣을 수 있게끔 4개 세팅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까지 버스를 활용해야 되면 얘를 바꾸실 수 있어요. 이펙터를 안 쓰고 나는 리벌브 하나만 있으면 되니까 16번만 리벌브를 쓰겠다, 15번까지 버스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건 바꾸시면 되는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13부터 16까지는 이펙터 세팅이고 1번부터 12번까지 버스 12개가 있는데 이 12개의 아웃풋을 얼마든지 유연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어떤 용도로 쓰시든 간에 뭐... 그리고 또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 뒤에 아웃풋이 16개가 있잖아요. 1번부터 16번까지 16개가 있다 보니까 그 1번과 이 믹스 버스 1이 일치한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또 패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바꾸실 수 있어요. 그 아웃풋이 무슨 기능을 할지 여기서 라우팅 들어와서 다 바꾸실 수 있는데 어쨌든 1번 아웃은 믹스 버스 1의 소리가 나가게끔 제가 방금 세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2번 아웃풋은 믹스 버스 2번이 나가게끔 세팅을 하고요. 또 3번은 믹스 버스 3. 이런 식으로 8번까지 7, 8번이 메인 에라가 되어 있네요. 7, 8번도 믹스 버스로 바꾸려면 이렇게 믹스 버스 7, 8번은 믹스 버스 8로 바꾸시면 됩니다. 메인 에라는 지금 옥스에 물려 있으니까요. 충분히 그렇게 바꾸실 수 있고. 그러면 이제 1번부터 8번까지가 다 믹스 버스 아웃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1번부터 8번까지 이제 모니터 스피커를 연결하실 수 있어요. 무대에 목사님 모니터가 있을 것이고 또 차량 인도자 모니터가 있을 것이고 싱어들 모니터가 있을 것이고 드럼 모니터, 건반 모니터, 기타 모니터 이런 모니터 스피커들이 무대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모니터 스피커들에 마다 1번 아웃풋, 2번 아웃풋, 3번 아웃풋부터 8번 아웃풋까지 연결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아웃풋에 믹스 버스가 나게끔 패칭을 방금 라우팅 패칭을 다 했죠. 한 다음에 이제 그러면 내 목소리가 믹스 버스 1로 나가야 되잖아. 근데 지금 믹스 버스 1을 이렇게 올려도 아무것도 뜨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목소리가 믹스 버스 1의 소리가 나가게끔 하는 그 방법을 아시면 그걸 이해하시면 모니터를 주실 수 있는데 X32는 그 방법이 좀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RNS의 Q 시리즈라든가 SQ라든가 또는 제가 교회에서 쓰고 있는 아반티스 같은 모델들은 그 방법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습니다. 그냥 되게 단순하고 직관적이고 한 가지 방법이에요. 한 가지 방법으로 그냥 모니터 주는 방법인데 이 X32는 아, 한 가지는 아니구나. 아반티스 두 가지 정도 노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X32는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이 1번의 소리를 믹스 버스에 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제일 쉬운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제일 쉬운 방법은 여기 버스 믹스라는 여기 버튼이 있는데 여기에 뷰 버튼이 있습니다. 뷰 버튼을 눌러주시면 자, 채널 1번이 셀렉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버스 믹스 뷰를 눌러주시면 1번부터 16번까지 버스 믹스의 이 페이더들이 쫙 보입니다. 자, 이제 이 1번 내 마이크를 각 버스마다 얼마만큼 보낼 것인지 결정하는 건데요. 좀 귀찮으시더라도 여기 있는 다이어드를 쓰시면 좀 이해하시기가 편해요. 자, 일단은 1번부터 4번까지 있고 5번부터 8번까지 이거 어디 넘어가냐. 여기 네모난 박스가 쳐져 있잖아요. 네모난 박스가 이렇게 넘기시면 아, 마이크 안 들고 가도 되죠? 이렇게 넘기시면 네모난 박스가 넘어갑니다.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어가고 이걸 1번에서 4번까지로 네모 박스를 옮긴 다음에 여기 레벨이 각각 있잖아요. 네 가지가 이 레벨을 이렇게 올리시면 이렇게 0까지 올려볼게요. 0dB까지 이렇게 올리시면 되면 이제 이 1번 채널에 있는 이 마이크 소리가 이 버스 믹스 1번에 0dB만큼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이크 소리 내 볼게요. 아, 무트 했으니까 무트 풀고 아, 하면 어! 자, 이제 그 버스 아웃 1번에 이렇게 소리가 나가는 게 보이죠? 자, 이제 여러분은 1번 모니터, 그게 목사님 모니터일 수도 있잖아요. 그 목사님 모니터에 이 마이크 소리를 준 겁니다. 그럼 2번 모니터 어떻게 주죠? 2번 모니터를 여기서 올리면 됩니다. 이렇게 올리시면 아, 아! 해서 계속 이렇게 올리시면요. 0까지 올릴게요. 이것도 아! 자, 이제 2번 모니터에 소리가 나가는 겁니다. 이제 이거는, 그럼 얘는 뭐예요? 얘는 얘는 그 2번 모니터의 전체 볼륨입니다. 전체 볼륨. 각각 볼륨이 아니고 전체 볼륨이라서 얘를 이렇게 올리시면은 이제 2번 스피커와 연결된 그 스피커에 제목 소리가 나가는 거죠. 3번은 똑같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3번 모니터에도 소리를 주고 또 4번 모니터에도 이렇게 소리를 주시게 되면 이렇게 해서 마스터 버튼을 다 올려주시게 되면 이제 1번, 2번, 3번, 4번 모니터에 다 제목 소리가 지금 나가고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렇게 모니터를 주는 게 제일 쉬운 방법이에요. 일단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세요. 이게 제일 간단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법이니까 여기서 시작하시고 나 5번 주고 싶은데 그러면 얘를 옮겨서 이렇게 5번으로 옮긴 다음에 5번을 또 올리시면 됩니다. 내리셔도 되고요. 그렇게 해서 1번부터 12번까지 또 이펙터 13, 14, 15, 16까지 소리를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방법은 뭐냐? 이렇게 하지 않고 다르게 하는 방법도 있다던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 버스 믹스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눌러도 상관없습니다. 안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방금 제가 모니터를 주고 나니까 채널 1번 눌렀을 때 2번 누르면 여기 사라지죠. 버스 샌드라는 곳에 값들이 하나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1번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버스 샌드에 1번, 2번, 3번, 4번에 이렇게 모니터 양이 가고 있다는 양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그 방법 말고 좀 더 직관적으로 빠르게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냐? 자, 그거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여기 보시면 버스 그룹 해가지고 샌드 온 페이더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은 완전 초보일 때는 누르지 마세요. 누르시면 오히려 다른 게 꼬일 수 있습니다. 왜 꼬이는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일단 어느 정도 지금 말씀드린 걸 다 이해한 상태에서 이제 다른 모니터 주는 방법을 알고 싶다, 궁금하다 그러면 이 샌드 온 페이더를 눌러봅니다. 눌러보면 샌드 온 페이더 버튼이 깜빡깜빡거리죠. 자, 깜빡깜빡거리는데 이게 이제 안 눌려 있으면 깜빡깜빡 안 그립니다. 왜 깜빡거리냐면 너 지금 만지는 게 메인이 아니라 모니터야 라는 경고등입니다. 경고등. 나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너 지금 이거 눌렀어. 너 이거 눌렀기 때문에 너가 지금부터 만지는 건 메인이 아니고 모니터야 라는 경고를 주는 거예요. 자, 샌드 온 페이더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1번 슬랙을 하잖아요. 자, 2번 눌러볼게요. 어? 2번 누르니까 싹 내려갔어. 2번 채널은 지금 어디에도 모니터를 안 줬거든요. 근데 다시 1번 눌러볼게요. 1번 누르니까 올라갔어. 그죠? 자, 이제 여기서 값을 내려보겠습니다. 3번 내려보겠습니다. 3번 내리니까 어? 아까 채널 1번의 이 화면에 3번이 내려가는 게 보이실 겁니다. 일단 이걸 올리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다시 이렇게 올라가죠. 그 1번, 2번, 3번, 4번이 무대 위에 있는 모니터 뭐 1번 2번 4개인데 1번은 드럼, 2번은 베이스, 3번은 기타, 3번은 건바 그렇다면 이제 그 이 소리가, 내 목소리가 세 번째 모니터가 만약에 드럼이라면 드럼에서 좀 빼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빼주면 되는 거고 좀 넣어달라고 그러면 더 넣어주면 되는 거고 네, 그렇게 조절하는 건데 이 조건은 샌드온 패드를 누른 상태에서 내가 지금 모니터를 주고 싶은 채널을 눌러야 됩니다. 만약에 이 채널이 아니라 옆 채널을 누르시게 되면 다시 그 채널을 누른 다음에 양을 정하는 거죠. 이렇게 2번 채널이라면 두 번째 보컬 두 번째 보컬 또는 뭐 다른 악재가 될 수도 있고 두 번째 보컬 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시는 거고요. 자, 이게 왜 헷갈리냐 하면 자, 지금은 이 보내주는 인풋 인풋 입장에서 셀렉을 눌렀을 때 아웃풋이 펼쳐진 거잖아요. 반대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사실 이 반대가 만지기 더 쉽고 많은 콘솔들이 이 방법만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샌드온 패드 상태에서 그 믹스 버스 자체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셀렉을 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이 셀렉된 이 믹스 버스에 들어올 소스들 즉, 1번 모니터가 아까 전에 드럼이었다면 드럼 모니터에 주고 싶은 소스들을 여기서 믹스하실 수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콘솔들은 이 방법으로만 모니터를 주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모니터를 먼저 고르고 어떤 모니터를 줄지 고르고 그 다음에 그 모니터에 줄 밸런스를 정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 채널마다 전부 다 채널마다 다 그 밸런스를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번부터 16번까지 드럼이면 드럼 모니터에 드럼 소리는 이만큼씩만 주자 모든 소리를 이만큼씩만 주고 그 다음에 보컬들은 보컬들이 4명 있다. 근데 메인이 인도자고 3명이 보컬이며 백보컬 다 빼주세요. 네, 빼드렸고요. 리더 보컬 좀 더 넣어주세요. 더 넣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건반 소리하고 나머지 기타 소리 좀 적당히 넣어주세요. 적당히 넣어드렸습니다. 자, 뭘 했다고요? 드럼 모니터 샌드온 페이지 상에서 드럼 모니터를 셀렉을 한 다음에 1번 모니터를 셀렉을 한 다음에 그 모니터의 밸런스를 여기서 인풋 채널 쪽에서 잡아주시면 이제 이 드럼이 만족할 때까지 이걸 조정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드럼 모니터 끝났다. 그 다음 모니터 기타 모니터다. 기타 모니터를 누르고 그 사람한테 또 믹스를 해주는 거예요. 기타 모니터한테 또 믹스를 해주는 겁니다. 기타 모니터는 자기 소리 잘 들려야 된다. 기타 잘 들려야 된다. 기타만 쫙 넣어주고 백보컬 다 빼주고 나머지 소리 좀 넣어주고 드럼도 다 빼주세요. 드럼 바로 옆에서 시끄러워서 드럼도 다 빼주세요. 다 빼주고 이런 식으로 기타 입장에서 기타 모니터 입장에서 믹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게 훨씬 좋네요. 네. 이게 대부분의 디지털 콘솔들이 이 방법으로 모니터를 줍니다. 그런데 X32는 이 방법도 되고 또 반대로 인풋 입장에서 이 사람 목소리가 이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이야 이 대통령 목소리가 나머지 모니터에서 다 잘 나와야 돼.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 샌드온 페이더를 1번 채널을 셀렉을 하면 나머지 모니터에 빨리 1번만 다 주는 겁니다. 이렇게 빨리 급하게 이 1번 마이크만 이 나머지 모니터들에게 다 손을 잘라야 된다면 이런 식으로 이 1번에 대해서 아웃풋들에게 얼마만큼 소리를 줄지를 결정하는 게 방금 보여드린 이 방식이에요.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아웃풋 입장에서 믹스를 하는 것은 이 인풋 방식에서 뿌려주는 것은 전부 다 이 샌드온 페이드가 눌려져 있는 상태에서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자 이제 모니터 다 줬어요. 모니터 다 주고 나서 메인에서 나는 이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래서 내가 키웠단 말이야. 어? 안 올라가네. 계속 키웠는데도 어? 안 올라가네. 왜 안 올라가지? 자 샌드온 페이드가 눌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 경고등이라고 말씀드렸죠. 너 지금 메인을 만지고 있는 게 아니라 모니터를 만지고 있는 거야. 라는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반드시 빼주셔야지 빼준 다음에 이제 1번 소리를 만져야지 이게 커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작아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샌드온 페이더 반드시 어? 눌렀을 때는 내가 모니터를 만지고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럼 세 가지 모니터 주는 방법 세 가지 있었죠. 일단 버스 믹스 버튼 눌러서 주는 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샌드온 페이더 누르고 채널을 누른 다음에 주는 법이 있고 아웃풋을 누른 다음에 주는 법이 있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 매트릭스가 있고 또 여기 이펙터 샌드 리턴 개념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여기까지 하면 너무 내용이 길기 때문에 오늘 일단 요까지만 하면 일단 오늘 된 게 뭐예요. 어? 언박싱을 해서 처음 딱 콘솔을 까가지고 뒤에 있는 것들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비들을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한 장비에 아웃풋에 해당되는 라우팅을 설정해주고 그 다음에 인풋을 꽂은 다음에 개인값을 정하고 또 EQ를 정한 다음에 볼륨을 올려주면 되고 만약에 그 장비가 콘덴선 마이크면 48V 넣어주면 되고 요렇게 아주 기본적인 연결과 소리내는 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그 오늘 설명드리지 않았던 뭐 예를 들어서 게이트 컴프레서 또 EQ 디테일하게 잡는 법 로우컷 얼마만큼 넣어야지 적당한지 그리고 또 그 또 궁금해하지 많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펙터 샌드 리턴 개념 그 다음에 또 매트릭스가 뭔가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매트릭스 또 그 다음에 그룹 그룹 설명 중요합니다. 이거는 저번 시간에 그 제가 뭔가를 소스들을 그룹화 시켜서 한꺼번에 만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기능이거든요. 근데 훨씬 더 디테일하고 어 만질 수 있게끔 잘 되어 있습니다. 지터 콘솔들은 특히 또 그런 그룹이 보시다시피 8개나 1번부터 8번까지 8개 그룹이 있기 때문에 어 만질 수 있는 운용의 폭이 훨씬 넓어지는 거예요. 그 한번 세팅을 누가 와서 이제 저뿐만 아니라 세팅 하시는 분들 많은 능력자분들 많이 있으시니까 그 세팅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와서 뭔가 적당한 값을 설정하고 저장까지 딱 해놓고 그걸 파일로 딱 만들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나면 여러분들은 그 파일만 불러오면 언제든지 그 사람이 세팅해 놓은 상태에 돌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뭔가 이렇게 만졌더라도 그 파일만 불러오는 순간 다시 그 상태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계신 부담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부담 없이 언제든지 바꾸시라고 권해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디지털 콘솔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알아봤는데요. X특기 X32 이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여전히 뭐 충분히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또 디테일한 내용은 다음 강의를 통해서 또 알려드릴 테니까 그리고 또 처음에 제가 첫 정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오프라인 교육을 시행합니다. 거기 신청하셔도 되고요. 그 신청 방법은 그냥 저한테 문자 주시면 됩니다. 문자 주시면 되고 그리고 또 이 온라인 강의도 오프라인 강의를 와도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잘 적용하기 힘들다. 제가 가서 무상으로 교육을 해드리니까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뭐 또 무상교육을 한다고 해서 다른 데서 뭔가 또 뭐 하려고 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가서 운용을 해드리거나 뭐 앱에 세팅을 해드리거나 그런 건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거는 이미 그런 거를 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까지 제가 침해할 순 없으니까 저는 순수하게 쓰는 방법 그리고 또 라우팅 구조 짜는 거 연결된 상태에서 구조 짜는 라우팅과 사용법 설명은 제가 무상으로 해드린다는 얘기니깐요. 많이 연락 주시고 또 이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